안녕하세요. 기뻐시장 정하영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회에 참가한 평화통일을 응원하는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연주가 모여 아름다운 소년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는 화합과 협업의 상징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과 염원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가 한 발 더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통해 남북 청소년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수상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3회 평화통일 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된 이완학교 1학년 서은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대회에 지원하였는데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도 같이 연습하고 합주를 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다같이 합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사이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오류의 소원 합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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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